연휴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쉬어가지 않았습니다. 전북 정읍에선 만취운전자가 들이받은 신호등이 택시를 덮쳐 3명이 다쳤고, 부산에선 트럭이 차 5대를 들이받고 인근 빌라 옥상으로 추락했습니다. 안진우 기자입니다. 흰색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신호등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사고 충격에 신호등이 떨어지고 교차로로 진입하던 택시를 덮칩니다. 전북 정읍시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. 20대 운전자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택시를 덮쳐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.167%로 확인됐습니다. 오늘 새벽 1시쯤엔 인천시 미출고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등이 중이던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5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. 파란 트럭 한 대가 2층 빌라 옥상 위에 처박혀 있습니다.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안전패스트를 뚫고 날아와 떨어진 겁니다. 이 트럭은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돌진했습니다. 5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.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